평천의 아저씨 만났어요 내 눈 보고 대답해요 나 때문에 다친 건 맞아요? 바닷가에 갔다 왔어요 내 기억으로 마지막으로 같이 놀러 간다 같은데 맞나? 집에서 술 냄새 진동하면 싸운 소리 들이고 애써 없는 이야기들만 우우하고 싸움은 항상 엄마 없는 소리로 끝나고 그런데 다음 날이면 엄마 다시 멀쩡하게 행복한 척하고 그럴 때마다 난 어떻게 하면 아빠를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산한테 복수할까 왜 이렇게 날 비참하게 만들어요? 얘기했으면 내 인생들을 외치면 왔잖아 알았다 알았다 괜찮아 아멘